다 같이 있었어, 새우 통 넣은 거야. 아, 무슨... 아이고 이뻐요, 랄리 방울이. 그렇지. 아이고, 랄리 방울이. 아이고, 랄리 방울이. 가희 다 준비되면 4개야, 엄마? 차가 더 째도 돼. 아니야, 아니야. 응, 나야. 조금만 줘. 화물미에 비누가. 자, 비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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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이 앉아. 비누. 앉아. 뭐야? 음, 빵. 엄마. 밥 먹여야. 그만. 제발. 아니, 얘네, 얘네 등치를 생각해야지. 지금 이미 많이 먹었어. 아니, 근데 엄청 촌스러울 줄 알았는데. 나름 괜찮네. 땀이 저렇게 나와. 다음날 행복한 기분 질고 있어? 네. 닭다리를 만지자. 이게 뒷다리에요, 닭다리. 닭다리라니. 닭다리라니. 아니, 되게 무슨... 청나라의 귀족... 뭔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파란색이다, 어른님. 귀족이야. 귀족이야. 그치? 맞아, 엄마 맨날 귀족이라고 그러잖아. 어머, 우리 행동 자체가 아주 그냥 귀족이잖아. 귀족이야. 혈통이 좋은 거야. 아, 무슨... 왜? 선조를 파고 내려놓으면 아마 혈통이 좋은 거야. 여기 한 번 말하기 너무 늦어. 나? 왜? 아, 뭔데? 왜 이러는데? 나한테 왜 이러는데? 나한테 왜 이러는데? 너한테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여기 땐 이거 마시는 냄새. 아, 난 좋은... 나랑 비슷한 냄새 이러려고 했는데 마시는 냄새래. 이모부가... 어디서 같이 먹 suspens이니깐? 괜찮은 냄새가 너무 presumpting. 어, 이모야? 어떤 냄새가 너무 얹어... 이모지기하고 싶다. 내가 지금 예쁜 말을 해요. 아들아, rit긴 맛술이라 fewerゃ. 아들아, 나 먹으래. 다행힛 다행힛 방울이 아기같아 방울이 아기같아 야쿠아 야쿠아 다필이 없어 야쿠아 예쁘게 앉아있는 것 좀 봐 진짜 이쁘다 얘 아 웃는 것 좀 봐 좋아서 아이 예뻐 삼촌 기억나? 방울이 방울이 지금 안가지 방울이 방울 아픈 너 왜 이렇게 또 곱슬거리냐 내려갈 수 있어? 다행힛 못 내려가요 방울이 어머님 못 내려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못 내려가요 그렇구나 기족이라가지고 에스코트 해주셔야 돼요 에스코트 해주셔야 돼요 의외다 방울이 너무 잘 먹는다 방울이 그니까 우리 엄청 잘 먹는다 방울이 안걸네 배고팠어? 그랬나봐 이렇게 떨어지고 바닥에 그냥 안가 아니 왜 거기 다 올라가있는거야 애들아 거기다 좋아보이나봐 황금색이라 너무 귀여워 바꾸해보는데 이쁘다 어머 어머 예뻐 방울아 너 이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귀여워 진짜 귀여워 진짜 서커스 보조단원 같은데 이런 소리가 너무 귀여워 이거 잘게 해버렸다 이거 자주 해버려 너무 귀여워 오케이 오케이 재룡을 떠내 가족들 앞에서 놀라주지 못하니 아니 이거 어른에서 지금 왜 웃을냐고 옷이 삐누나가세요 삐내에 실듯 절케셔요 다리 좀 타고 너는 맨날 위험해 왜 그러고 있니 지금 쉬고 있어요? 나는? 힘들어서 쉬고 있어요. 진짜 애기인 줄 알아서 자기가. 애기지 뭐. 방울아. 내가 안 하려고 이렇게 이슬람 나가겠다고 그러거든요. 방울이가? 응. 좋지. 할머니한테만 더 애기지. 방울아. 여기 얌전히 있네. 응? 이뻐라 우리 방울이. 이뻐라. 코코코 비싼 거 귀엽다. 딴 거 가져가. 응. 하하하. 그렇지. 하이. 야. 진짜 인형같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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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봄이야. 제 인형이 보다 typical bay.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